지난달 11일이죠. CMB는 골목길이 깨지거나 움푹 꺼져 주민의 보행이 어려웠던 반촌마을의 실태를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날 27일 윤장현 광주시장이 현장을 찾아 3월 정비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김우현 기자입니다. CMB의 보도 이후 광주 광산구 반촌마을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마을을 둘러보고 골목길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35년 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곳곳이 파손돼도 보수공사는 없었던 길입니다. 오랜 수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마을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열 한 두세 분 이렇게 나오셔서 계셨고 또 시장님께서 현장을 이렇게 보시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3월경에 바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을에서는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이미협 광산구 의원은 건의를 통해서 광주시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마을이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불편함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강산구에서 시로 사업 건의가 된 상태이며 보행에 불편함이 없게 안전사고도 예방될 계획이며 이 공사를 통해서 반촌마을은 쾌적하고 아주 깨끗한 마을이 될 것입니다. 반촌마을 도로 정비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돼 6월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